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옥수수를 씻어서 어제부터 마당에서 자연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건조한 옥수수는 풍미가 좋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자연건조를 하게 되는데요. 옥수수 알곡과 옥수수 거피알, 옥수수 가루, 기타 용도로 쓰이는 옥수수를 이렇게 말리는 것은 여러분들께 공급하는 상품이 우수한 품질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옥수수는 매옥수수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노란 황금색입니다. 노란 매옥수수는 원곡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거피한 옥수수 알곡으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구름 그리고 맑은 공기 아래서 오늘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요. 꽤 여러 날 이렇게 말려야 됩니다. 잘 마른 곡물은 또 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게 됩니다. 매옥수수는 원곡 상태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통옥수수 상품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나 애완용 동물의 먹잇감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기타 어린이 학습장 그리고 전시용 기타 교육용으로도 쓰이는 것이 매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알곡과 수염 그리고 속대, 잎, 줄기까지 모두 쓰이는 아주 소중한 농산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거피한 매옥수수 알인데요. 물에 불렸다가 밥을 지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매옥수수 알곡은 옥수수 여신화 조청, 달달 볶은 것은 옥수수 차, 그리고 가공한 것은 식품 재료로 쓰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옥수수를 간단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재배되는 매옥수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서 한번 구입을 하시면 계속해서 구입을 하시거나 또 지원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좋은 농산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옥수수는 옥수수 가루, 거피한 옥수수, 그리고 펑튀기 옥수수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때 그 시절에 옥수수 빵, 옥수수 죽을 만들어 드시는 분, 그리고 건강식재료로 쓰실 용도로 구입하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옥수수 가루를 선식, 그리고 이유식 등으로 쓰시려고 주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옥수수 가루를 재조명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로 빵을 만들어 드실 때는 굽는 용도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또 죽을 끓여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빵은 찐빵으로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숲으로 끓여서 맛있는 간식을 드시기도 합니다. 거피한 옥수수는 물에 하루 이틀 정도 불렸다가 씻어서 밥사류에 올린 후 밥을 지으신 다음에 주걱으로 밥과 혼합을 해서 밥을 드시면 참 좋은데요. 고소한 맛이 좋아서 꾸준하게 주문하시는 분도 있고 빵을 만드실 때 빵의 속재료로 쓰시려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찰옥수수를 거피한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물에 불려서 하루 이틀 담갔다가 밥사류에 올려서 밥을 지어서 드시면 좋고 옥수수 범벅을 만들어 드셔도 좋은 상품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한가한 시간을 타서 일기가 좋은 오늘 자연건조를 하고 있는 마당의 옥수수 알곡을 보여드리면서 갖가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농장입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